너무 좋아요. 바꾸치고 돌려차면 한 번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탁 이런 게 있는데. 멋있게. 저 친구는 이렇게 아 형 잠깐만. 아 형 잠깐만. 와 주황이 너무 좋았어. 주황이 너무 좋았어. 주황이 너무 좋았어. 수강을 좀 수강. 야 이동 씨가.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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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아픈 줄 어떻게 아픈데. 실제로 우리가 쳐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친구가 좀 아프겠다. 아니면 발 9배 맞았다거나. 아 좀 잘못 맞았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하다가 그냥 뭐가 그냥 이렇게만 돼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염살책이네 아주. 마지막 그 씬의 마무리가. 제가 이제 흉기 같은 거가 있어서. 넘어뜨리고.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날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까. 영화에 보고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힘으로 하지를 않거든요. 잡고 있는 나는 그냥 떨기만 하고. 본인이 본인 힘으로 이거를 끌어 댕겼다가 밀었다가 하면 돼요 이렇게. 아 본인이. 아. 아. 위험하니까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날 위에 올라타서 잡고. 난 잡고만 있을게. 알았어 형 근데 진짜 꽉 잡아야 돼.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꽉 잡아야 돼 나 진짜 꽉 잡을게. 꽉 잡아야 돼. 딱 잡더니 이게 이만큼 오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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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이동훈 씨. 나갈 거면 진짜 밖으로 나가서 뚜벅뚜 걸어가지고. 여기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요. 근데 뭐 이동훈 씨 얘기도 좋지만 장현석 씨도 사실 카리스마 있는 연기하시고. 맨날 의사 뭐 검사. 변호사. 되게 차가운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웃는 거 볼 때는 앞으로 간신뱅이 역할도 잘 하실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간신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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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시원해. 어우 너무 시원해. 4시 4시. 안돼.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개인기가 그렇게 많으시다고. 장현석 씨가. 예예. 없는데. 일단은 타잔. 타잔? 타잔이요? 타잔. 타잔부터 갑니다. 타잔 소리 잘 내기가 힘드네요. 여러 명의 타잔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일대 타잔. 일대 타잔. 일대 타잔. 존 웨이스 물런과 수영선수 출신. 맞아요 맞아요. 엄밀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서 서서 해야죠. 네. 엘기증. 몸을 좀 풀어요. 몸도 풀어야 돼요. 어. 타잔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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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라이온 킹 노래갑니다. 라이온 킹 노래. 어. 라이온 킹 노래요. 라이온 킹? 이거 뭐냐 하면. 제가 라이온 킹 그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최고 중에. 심바. 심바. 그게 원작이 햄릿인거 아시죠? 네 알죠 처음에 하얀데 해가 쫙 뜨고 있을때가 쫙 뜨고 사슴 기리들이 쫙 뜨고 그때 나오는 노래 장군을 좋아하세요 와라 하얀 와라 이들아 봐 이들아 봐 아 됐어 나도 나도 나 이거였어 이게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발성이 돼야 되어서 우리 청일점 선배님 아까 그 타잔 소리에 맞춰서 저는 이제 행동물묘사 해보고 싶어요 여긴 뒤집고 들어가야 돼 야 이게 저는 여기서 동물이 오는거 1세대 타잔 타잔 타자 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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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줘